먼저 피플앤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.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살충제 계란 공포. 이 말에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정부가 하루에 2개 정도 먹는 건 괜찮다. 이렇게 밝혔네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. 살충제 달걀 검사도 부실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당국에서 살충제 계란의 위험도를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당국이 확인을 해 준 건데요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가령 성인 같은 경우에 20세에서 64세 같은 경우에 피프로닐이 들어있는 달걀을 한 번에 126개를 먹어도 괜찮다 하고 평생 70년간 매일 2.6개 3개씩을 먹어도 살충제 달걀이 큰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.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한 번에 가령 꼬마들 같은 경우에 3세에서 6개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피프로닐이라든가 비펜트리니 살충제가 들어있는 달걀을 37개, 11개씩 먹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. 저 발표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진짜 광분하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의 공포에 떨었던 모든 것들이 다 국민들이 오버한 거냐. 이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. 또 하나 학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살충제 달걀이 위험하다 안 하다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게 장기적으로 먹어서 몸에 축적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공식 통계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저렇게 한 번에 120개 먹어도 괜찮다라는 발표가 굉장히 섣부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. 또 위험하기도 하죠. 그렇습니다. 식약처는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문제가 살충제 달걀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한 34만 개가 이미 유통이 돼서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여기에 다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의문으로 남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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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